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제기랄 아 나 네 저 좋아요 어 복제인간 인종인간 퀘스트를 다 했죠 이미 아 그거 할려고 했다고 한건데 이게 아 그 녹화가 그지같이 되가지고 버려야되서 어쩔 수 없네요 인종인간은 그 그 뭐야 얘한테 먼저 말을 그 가서 내 인종인간인거 알아내고 핑거톤한테 핑거톤은 여깄죠 핑거톤은 여깄죠 있죠 위치벤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걸고 그 다음에 얘가 인종인간인거 알아낸 다음에 얘한테 가서 인종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보상을 받고 내가 죽여주겠다고 말을 하고 나서 겉바로 간 다음에 걔한테 얘가 인종인간인거 알려주고 걔를 죽이면 보상을 두개를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유니클 플라즈마 라이플 굉장히 좋은거죠 그리고 퍼 어 어딨지 반사신경 예 이거 두개를 다 얻은거죠 진짜 이걸 내가 말로 설명하고 있다니 와 아까 그거 그거 되가지고 아 날려먹어가지고 짜증나네 자 어 여기 리베시티 좀 뒤적뒤적 할까요? 여기 리베시티에도 어 장장이 훔쳐먹을게 많아요 일단 다 뒤지죠 훔쳐먹을게 되게 많아 여기도 저는 어떤게임 하던 어떤게임을 하던이 아니라 어 모드가 있는 게임하면은 근데 이상하게 모드 있는 게임은 내가 막 조작하고 이렇게 만지는거니까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모드를 까는게 재밌거든요 솔직히 모드하는것보다 플레이하는것보다 모드 깔고 나는 그게 더 재밌는거 같아 이상하게 그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네 모드 깔고 안정화시키고 제거할거 제거하고 뜯어봐서 음 다 훔치긴데 다 매우 쉬움이야 리베시티는 너무 그 흐흐흐흐 길이 복잡해 이게 얘 방모드 어 여기 참 사이크하고 제트 겁나게 많은데 그죠? 흐흐흐흐 그래서 저는 성인모드를 한번씩 다 해봐요 음 여닿 원더 퍼라스뿌 뭐야 빈 방이구나 음 물을 자주 마셔줘요 여긴 여기는 교회고 여기는 목사 신부님 방이고 시그레이봄즈 시그레이봄즈 시그레이봄즈가 얘가 계죠? 일단 아 복잡해 진짜 복잡해 아 여기 왔던데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일단 낮까지 좀 기다리자 이 중 한명인데 옷가게 하고 있고 굉장히 음 뭐라고 해야되지 좀 가 간사하다고 해야되나 애가 여기는 여기는 약품 파는데 되게 웃긴거 얘한테 약품을 샀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진다 진짜로? 이게 다 없어져 그리고 나서 리젠되는건 양은 되게 조금이야 얘는 이제 만물상 아 이것저것 다 팔고 여기 새끼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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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여기가 생길래 여행 우리의 도시위원회의 위원이란 것이군 이게 원래 보상때문에 얘를 도와줘야 되는데 두명을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얘나 아니면 다른 한명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한명은 내가 기억하기로 보상이 상점을 이용할때 20% 더 혜택을 받았나 그러고 얘는 설계도를 줬나 그럴거에요 그래서 항상 얘를 도와줬었는데 둘다 마찬가지 놈들이에요 시그래브가 얘 반대편이죠 그니까 이런 사회적인 커뮤니티가 있으면 의회같은것도 있고 하면 이런 부딪히는 세력들이 일명 정치죠 정치 그런게 있죠 일단 뭐 나 팔거있나? 뭐 얘는 살만한거 없어요 어 이것도 팔수가 있네 베논이 나에게 시그래브 옹주의 방을 수색해서 그에게 죄를 씹을 불안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보고라고 했다 그러면 그 자가 베논의 의회 자리를 빼앗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얘가 시그래브 옹주에요 근데 일단 하기 전에 시그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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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래 시그래브 시그래브 티오시밈 있어?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거잖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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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떤걸 팔고있지? 얘는 별의벽을 다 팔고 있죠 특히나 뭐 얘한테 살만한건 금속 부품이나 하나 사가고 스팀팩 레드레이 서버 그다지 없구나 이제 상점은 리베시티를 이용해야되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20% 싸거든요 그 그걸 완료해서 그 모이라 퀘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 일단 어 시 그레이브 홈즈 방에 가서 몰래 들어가야죠 네 아잇 잠시만 이쪽으로 못 가나? 이쪽으로 가면 아마 나올걸? 아냐아냐 몰래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여기거든요 이거 다른거 들키면은 공격해 어 프라우스에게서는 범죄는 극과 극이죠 뭘 조금만 잘못해도 공격해 죽일려고 탁 잡아가고 그런게 없어 무조건 죽여 공격하고 봐 이 스카이링 같은거는 무기 다시 집어넣으면은 괜찮아졌나? 뭐 그랬던거 같은데 스그레이브 단말기 뭐 증거될만한게 어 이거 뭐야 이거 고소장 흠 자네는 두번이나 거절했네 홈즈 흠 흠 흠 흠 흠 흠 노예의 성인 상인이었군요 얘 단말기를 봐서 저 저번 편지 같은거니까 얘 생각이 어떠서 좀 보세요 정신이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정신이 없어졌어요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 닥터 린은 어... 정치적인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나보네요 얘가 노예상인이었고 되게 나쁜놈이네 근데 말하는거 봐서 아예 손 씻은거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엇보는 남아있죠 예 일단 찾았으니까 자 가서 보고를 하죠 여기 시글팡 어떤 노예상인들이 쓴건데 오케이 덴버가 경비대장인가? 덴버가 어딨지? 이거는 퀘스트축에도 못들기 때문에 그 그게 안나와요 어 네비게이터가 안나와 여기 왠지층에 있나? 여기가 경비 그 애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거든요 덴버 덴버 여기에도 참 아 맞다 여기에도 그러고 보니까 그거 하나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뭐가 있었냐면 설계도 덴버 라김넌처였나? 여기 맞다 여기가 라김넌처였나? 덴버 얘가 덴버인가? 어 덴버 얘가 덴버인가? 덴버 덴버 여깄다 경비 부대장 어 그 하크래스 대장에 보고한다고? 어 시그레이브 홍조를 협박하려고 하고 아닌데 시그레이브 방에서 이 편지를 찾았어요 서약 시그레이브 콩콩 그 당일 resisting 안전 자 고발할사람이 있어 누군가 tr 아무 신경도 안쌌 흐흑 둑 어 여기 라이플도 있고 훔치기 좋은데 애들이 왔다갔다 그러기 때문에 훔쳐가긴 살짝 힘들어요 온김에 온김에 설계도 하고 가자 이게 매우 어려운가 그랬던 것 같은데 100짜리 저걸 하려면 저걸 열어야 되는데 내 기술이 자동차 따기가 83 에 89 100은 안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어떻게 열었더라 락피 버블헤드가 어디있더라 기억이 하나도 안나 응 경비일제구나 이거 여는 방법 이거 잠깐만 경비대장이 갖고 있으려나 키를? 아까 경비대장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던데 어? 없네 어? 빨간색으로 뭐가 지금 적대가 되어있는데? 어? 적대가 다시 없어졌네 저거 뭐지? 내 덴본가? 아 내 덴본 어디갔지? 아 여기 있구나 덴본 열쇠 범기고 열 수 있다 얘한테 있다 저장하구요 저장하구요 오케이 이제 이거 열 수 있는데 저한테 들키면 얘를 꺼야되는데 어 어 어 빈곤님 어서오세요 어 설득을 해야되네 자 어 버튼 가볼까? 앉아보엇 그리고 빈곤님 이 시간에 어쩐지 설득 40이네 여기다 어 멘토스 포도만 멘토스 매력 5짜리 먹어주면 어 설득이 50까지 올라가죠 52% 아잇 어? 25%? 이게 설득이 퍼센트로 나와있어서 이게 어 세브 아 로드 이 전술을 통하는거죠 얘랑 싸울 필요가 없죠 어? 큰일났네 누구한테 간파 당하고 있는거지?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ق wym escrito 예fel 세로 예스 아 이거하고 저장해놓을걸 블리 네 에 스테레이 루 슉 어 analyst Russian 쒸 이제 Chili Sh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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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장하구요 그리고 레인저에서 차양모자 쓰고 뭐야 어, 얘 어디갔어? 아, 쟤... 아아! 치! 어... 참 힘들어요 덜키면 안되죠? 아아 나 뭐 어느정도 프라우상에선 초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거를 멈춰야 되는데 아아 바로 들켜버리네 저거 끄는방법이 있었던거 같은데? 어디서 끄나? 어디서 끄드라? 어디서 끄드라? 아아 어디서 끊는지 기억이 안나요 대충 아무거나 찍어보는거야 아아 아 위에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야되는데 야 너 너 절로가 가 어이 안되겠다 얘를 이렇게 말을 걸어놓고 말을 걸어놓으면 날 따라오거든요 말을 걸려고 끝까지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한바퀴 돈 다음에 따라오라게 하고 얘를 지금 어디로 보내야되 일로와봐 여기서 이 이걸 돌고 이 책 이 책상을 돌고 끼고 도는거에요 제일 빨리 말을 못걸게 그리고 막 가 달려가 쟤가 내려오기 전에 얘를 빨리 죽이고 문을 닫는거지 이야아아아아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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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가 인마 됐어 내가 여기있는건 신경 안쓰죠 자 여깄죠 설계도 락인넘처 락인넘처였구나 락인넘처도 이제 만들 수 있네 아머케이스 컨벨아머 근데 여기서 이거 뭐 열쇠가 쓰니까 편하구만 선 evac쇠 하핰 이샤 하핰 그 중공공 권총 왜이런거밖에 없냐 와 누구나나 지금detail이 소리되는데 뭐 사 use 아 유 und 억 어? 뭐..뭐 있는데? 여기도 시밀에 건축하나? 아까 저거 부서지면서 다 튀겼구나? 폭발력 때문에 음..먹을건 다 먹은거 같은데? 자 리베시티 아머리도 다 털었어요 어 여기도 더 없지? 뭐 저 해머는 뭐 필요없고 어 이거 이거 차이..건축 아니 그거 귀관..뭐야 돌격수총 어 여기도 됐어요 락임런처 만들러 가볼까? 음..에에에에에 안뇽? 마..마켓플레이스 아 저 밖으로 나가면 됐네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을텐데 이런데도 이렇게 돌아다닌다 보면은 아이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소방호스 아 여기 탄약상자 5미리탄 자 됐어 자 집으로 가죠 여기 빠른 밖에만 나면 무조건 빠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겐 런처도 만들어야죠 근데 라겐 런처가 참 이게 쓰기가 거시기 같은게 거시기한게 총알 걱정은 없지만 바로 대형무기라는거야 소형화기가 아니라 대형화기야 어쨌든 그래도 만들어야죠 어 어둠 플라즈마일풀도 넣어놓고 따로 넣어놓고 레저 피스톨 컴베터 컴베터 한번 아 나 지금 하나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이거를 좀 한번 소리를 한번 하죠 와 방호도가 꽤 많이 내려갔었구나 네 오케이 방호도 50 다시 바꾸고 차형물자로 바꾸고 방호도가 꽤 많이 내려갔었네 컴베터 장어 헬멧 다 넣어넣고요 이것도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또 만들어야죠 자 락인 런처 여기에 락인 런처 락인 런처 락인 런처 락인 런처 락인 런처 소방호스로 하죠 전도체는 그 아웃캐스트에 가서 바꿀 수 있거든요 일단 작업복을 바꾸고 락인 런처 소리하고요 자 나왔어요 락인 런처 뭐든지 싸 이게 무게가 몇이더라 무게가 8이나 되는데 그냥 락인 런처는 아무거나 그냥 대충 집어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형억이라는게 좀 짜증나긴 짜증나긴 하지만 이제 무기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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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기도 나 되게 많구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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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겁나게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어 이제 이제 락인 런처 일단 가지고 다니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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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쇠흔이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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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도 쓸 수 있었나? 야구공 뚫어뻥 핀셋 열필 연필은 못쏘네? 야구공 뚫어뻥 뚫어뻥 핀셋 다 쏠 수 있어요 뭐든지 쏴 자 리베시티 몇가지 그냥 서브캡스 몇가지 몇가지 하나 몇개 더 하죠 뭐든지 쏴 등에다가 아 저 볼때마다 웃겨 이거요? 이건 다트에요 다트 새총이 아니라 다트인데 다트건인데 이제 독이 발라있어서 이걸 맞으면 애가 느려져요 느릿느릿하게 갔죠 어 자 이거 말고 헤이 어 어 자기 남편인데 남편이 약을 쓴대요 그 약이 뭐냐면 사이코나 그런거죠 마약같은거 여긴 이제 뭐 제한사항이 없기때문에 예 저렇게 뭐 약물중독이라고 해도 뭘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자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여왕괴미의 호르몬도 팔죠 이거는 퀘스트 이제 서브퀘스트로 볼 수 있는거에요 음 얘한테 이녀석이 있는데요 음 얘가 결혼이벤트가 있거든요 어 생활은 어때? 아 입에 있는 남자들이 당신의 머리를 아프게하나? 아니 아니 대부분은 지에고 제발 유혹해줬으면 하는 지에고 같은 남자 인기가 별로 없구나 너 왜 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해 음 내가 또 이제 사랑의 소쩍새의 역할을 또 해줘야지 어 그냥 유혹해버려 예 맞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또 이제 사랑의 소쩍새의 호르몬도 트리니스는 모든 남자들이 소쩍새의 어떤 저게 뭐 저걸 무협지에서 뭐라고 하더라 미약이라고 하나? 아무튼 뭐 그런 그런 역할을 하네 자 여왕괴미의 호르몬이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어디서 사냐 바로 얘가 얘가 팔아요 어 어 얘가 파는데 여왕괴미의 호르몬 아까 있었죠 여기 150 이렇게 여왕괴미의 호르몬 5000 캡을 잘 못 채우고 있네 그래서 얘한테 줘 어 여왕괴미의 호르몬 호르몬을 갖고있어 디에고를 어 유혹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한 일주일인가 이제 후에 오잖아요 이게 프라우시 이게 물건이 들어오는게 물건을 사고나면은 이제 없잖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게 보충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금요일이었나 그럴거야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이제 모든게 리셋이 되거든요 게임상에 모든 저런 시간이 지나면 되는게 있죠 되는것들 있죠 저런게 아마 거의 일주일 다닐건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변하는것들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해놓고 간거 그러니까 퀘스트나 뭐나 해놓고 간것들이 변해있어 가보면 자 어 이거하러가죠 원래 초반에 있어야 되는건데 지금까지 밀어놓고 안하고 있었네 바로 혈연 이거 초반은 원래 초반에 하는 해야 되는 그건데 자 이쪽이였지 참 혈연을 여기까지 하다가 중간에 관뒀죠 자 여기서부터 가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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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